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아이언 특집 시리즈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이언에서의 첫번째 펀드 플러스를 오픈합니다. 그 상자에서 꺼낼 건 바로 코킹과 힌징입니다. 여러분들 코킹과 힌징은 지겹도록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 하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실 거고 그리고 현실적인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판도라 코킹과 힌징은 유사 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다 이해를 못하셨더라도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께 될 겁니다. 자 그럼 판도라 첫번째 아이언 특집에서 시작합니다. 절대의 손이 이병훈 골프학교 네 우리가 코킹과 힌징 그러면 코킹은 손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꺾이는 동작을 코킹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왼손목이 작동하는 동작이 보통 코킹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힌징이라는 건 오른손이 위아래가 아니라 우 좌 우 좌로 꺾이면서 수평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걸 힌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참 재미있는 게 스윙을 하게 되면 코킹만 일어나고 힌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하면 왼손은 코킹 동작을 하고 있고 오른손은 힌징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코킹이라는 건 약간씩은 섞여 있어요. 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지금까지 나는 책에서 너무 많이 받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병훈 프로는 그게 뭐가 판도라라고 지금 오늘 판도라를 오픈한 거야? 그래도 뭐 전에 드라이버에서 판도라를 오픈할 때 너무나 좀 색다르고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볼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게 왜 판도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지 자 보십시오.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테이크백을 하고 코킹을 하라고 합니다. 코킹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스윙이 잘 돼 있어. 오 잘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코킹을 했을 때 여기에서 코킹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해줘야 되는 동작은 뭐냐면 이 클럽 페이스는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코킹이라는 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클럽 페이스는 뒤집어져 있습니까?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엎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엎어진 게 인식이 안 되실 텐데 이렇게 똑바로 섞여요. 이렇게. 이건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제 몸과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코킹이라는 동작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나요? 안 뒤집어지나요? 코킹이라는 동작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 클럽 페이스는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숙이면 이건 지금 스퀘어예요. 덮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똑바로 된 상태에서 몸이 숙여지니까 클럽 페이스도 덮이는 거지만 이 상태에서 손목만 꺾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집니다. 보이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코킹이라는 게 뒤집어지면 공을 칠 때는 반드시 원상복귀 동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대로 내려오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힐 쪽이 먼저 들어오니까 쉔크도 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킹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하는 동작이지만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양산을 해요. 즉 코킹을 해서 늦게 풀면 이렇게 우측으로 날아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또 코킹을 해서 이렇게 쳤더니 쉔크가 났어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코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킹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말을 하죠. 손목에 파워를 늘리려면 팍 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코킹을 해야 돼. 그래서 이병옥 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엘투엘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공이 쫙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때는 제가 컨벤셔널 스윙을 드려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프랙티컬 스윙을 드린다고 그랬죠. 옥스윙. 실용적인 스윙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싹 지웁니다. 칠판이 다 쳤어요. 이제 지워요. 골프 스윙은 골프채가 제 머리보다 앞에 와 있죠. 제 정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채는 내 몸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동력을 내서 이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다시. 골프는 너무 명분에 빠지지 마세요. 이 공을 치려면 너 이 자식아에서 뒤로 가서 빡 때려야지 공을 때릴 수 있지. 가서 코킹을 가지고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뭐가 안돼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아이언 특집에서 제일 먼저 주제로 잡은 것. 사이드 블로우가 아니에요. 이걸 뒤로 돌리지 않으면 얘를 옆에서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위로 들면 찍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딱이 나요. 여기도 또 이해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보시자구요. 코킹이라는 것을 왜 하게 되냐면. 왜 하게 되냐면. 백스윙으로 쭉 가서 하프 스윙 해서 사실 코킹을 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숙인대로 계속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찌 보면 이 스윙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클럽이 가다 말아요. 그리고 이 클럽이 가도 몸을 아무리 돌려도 여기까지 밖에 안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 중요한 명분이 뭐예요. 이 공을 치려면 이 골프클럽을 뒤쪽으로 보내야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어깨는 다 돌았는데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손목만 착 꺾어주니까 클럽이 뒤로 쏙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완전히 완전체가 된 거죠. 으쌰 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야 아빠 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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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제가 뒤로 갔어 뒤로 갔어. 그러면 코킹은 좋은 동작이라고 했어요. 나쁜 동작이라고 했어요. 코킹은 이 앞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를 뒤로 보내기 위한 뒤로 보내기 위한 마지막에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이 친구가 뭐 털어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힘을 쓰는 그걸로 얻는 이득 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게 코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를 바꾸지 않고 으! 코킹 안 하고요. 그대로 으! 이렇게 치는 게 안정적으로 드로를 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스윙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코킹을 하지 않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쳤더니 공은 좋은데 공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약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이 골프클럽을 뒤쪽으로 보내야 되는 명분도 있었고 그리고 쭉 돌아 들어오는 도약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도움닫기 멀리뛰기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최대한 멀리뛰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킹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중간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서 순간 작은 공간에서 코킹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손목을 스위치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스윙 방식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스윙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많아요. 뭐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치는 스윙을 원해요. 쉽게 치는 스윙을 원해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코킹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이 레슨의 주제이고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면 힌징부터 해. 여기서 힌징부터 해. 꺾어. 띵. 오 좋아. 위치 좋아. 위치 좋아. 그러면 이 코킹이 된 스윙은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완전히 열리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만큼까지 갔으니까 공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오면서 손목을 아시고 원상복귀. 그리고 치는 거예요. 많이 돌려서 코킹. 원상복귀를 하면서 공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프로들은. 제가 말하는 프로라는 것은 이제 뭐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저 빼고. 그런데 만약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면. 이병호 프로같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프로가 골프한테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킹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힌징을 하다가. 야 너무 많이 갔잖아. 코킹에. 띵.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클럽은 뒤집어진 거예요 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코킹을 했을 때 완전히 이 정도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병호와 같은 유연성을 가진 여러분들과 저는. 이만큼 갔을 때 코킹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좋아 뭐 클럽이 좀 더 간 것 같아서 느낌은 좋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꺾여 있는 손목을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밀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선수들은 쫙 가서 코킹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막 밀고 꺾어놔도. 내려오면서 손등을 돌려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주고. 그리고 때려주고. 뻗었을 때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스윙은 선수들이 여기가 있는 이 탑 모양하고. 우리는 여기다 그 탑을 만들어요. 옆에 있는 골프 잘 치는 분들이 좋아 좋아. 음 스윙 멋있어. 그래 이 정도 코킹은 나와야지 옆에서. 간결한데? 스윙이 간결한데? 이거 어떻게 뒷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어떻게 주도적으로 선생님들이 소위 설명하는. 이런 플라이 웨지 동작까지 하면서 그걸 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코킹과 힌징은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유연성에 따라서 힌징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코킹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연령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선수 스윙을 봐요. 자 테이크 백 쭉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꺾고 이런 공식 말고. 우리 선수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최대한 가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때는 약간 힌징성이 먼저 들어가요. 가다 보면.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면 코킹 넣어. 코킹 넣어. 코킹 넣어. 물론 우리가 내려올 때 코킹을 넣긴 하지만. 코킹 넣어. 해서 딱 갔어요. 스윙을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올 때 이대로 치면 열리니까.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요. 손목을 뒤집어져 있는 손목을 쭉 오면서 원상 복귀를 시켜야. 클럽 페이스가 제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돌리면서 와야. 스퀘어로 공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뒤집었다가 복귀시켰다. 뒤집었다가 복귀시켰다는. 그 동작이 워낙 훈련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공간을 거기까지 쓰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해서. 선수들 이만큼 가있는 걸 쓸 때 우리는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나는 거죠. 바쁜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 스윙에서 딱 이만큼 왔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우리는 백스윙이 여기서 코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선수들이 이 정도 왔을 때 스윙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이런 모양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그냥 코킹을 한 손이라면 그냥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더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약간 덮여 있는 느낌. 하지만 이건 스퀘어라는 거. 덮인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스윙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 선수들은 쫙 가서 코킹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지만 이들이 내려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풀리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돌면서 내려와요. 그럼 딱 내가 스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들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저 위에서. 같은 위치에 왔을 때는 약간 둥글게 말아져 있는 손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가장 명분인 공이 앞에 있고. 채를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스윙을 전부 이쪽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쭉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코킹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간과 시간을 벌어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유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못 가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윙이 선수들과 똑같은 스윙을 한다고 봤을 때는. 내 유연성이 맞는 스윙은 코킹이 들어가기 전에 스윙인. 이러한 스윙일 때가 여러분한테 최적화된 스윙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탑 스윙의 모양만 강조를 하면서. 이것밖에 못 드는 사람한테 이런 코킹을 시켜요. 저도 그랬어요. L2L 시켰잖아요. 그런데 L2L이 나쁜 스윙은 아니에요. 다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L2L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 말아서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꺾여 올라가는 대칭적인 느낌으로 공을 칠 수는 있어요. 칠 수는 있지만 잘 치기는 어려운 그런 스윙 기법이에요. 다시 L2L 저쪽에다 제쳐놓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코킹을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쫙 돌아가는 형태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든다면 손목을 미는 것보다는 뒤집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거의 스윙이 덮여있는 느낌으로 제가 공식을 냈는데. 이 스윙은 덮어 덮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덮어. 선수들 뒤집어. 덮어죠. 덮어. 뒤집어. 덮어죠. 그만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덮어. 뒤집어를 빼는 거예요.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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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스윙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코킹은 없지만 얘가 있어요. 얘가 힌징이 있어요. 작은 스윙에서는 뭐가 쓴다고 그랬어요. 힌징이 쓴다고 그랬죠. 여포조는 여포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다시.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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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왼쪽으로 쭉쭉 감기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을 쓰지 않아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덮어. 우측으로. 덮어. 들어오잖아요. 또. 그대로. 덮어. 우측으로. 덮어.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판도라의 상자를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 코킹은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누가? 이쪽까지 다 돌릴 수 있는 사람. 이쪽까지 완전히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코킹 해야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스윙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코킹이 안 되는 이 스윙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 도약거리가 짧아지죠. 여기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약거리가 바다 바다 바다. 떨려. 떨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수들은 여기에서부터 돌아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도약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등장한 게 옥스윙이에요. 여기에서 쭉 출발해 가지고 못 가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 가면. 선수들은 한 3분의 2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안으로 채 버리면. 그냥. 안으로 채 버리면. 제가 손목만 보세요. 코킹을 제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럼 공이 멀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도약거리를. 확보를 할 수는 있는데. 공이 우측으로 튀어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공이 딱 맞으면서 약간 다쳐 맞으니까. 안으로 돌아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옥스윙의 공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안쪽을 빼고. 심지어 인하우스윙이 잘 되니까. 탄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옥스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손목의 코킹입니다. 내가 만약에 탁월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복귀,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코킹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면. 코킹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코킹은 나쁜 게 아니다. 하면 좋다. 스윙을 크게 하고. 클럽을 뒤로 쭉 보내놓고. 스윙 크기와 이 도약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거리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쪽까지 가지도 못하면서. 선수들이 탑에서 하는 모양만 생각하고. 이만큼 들면서 바들바들 떠니까. 이거는 지금 분명히 뒤집어져서. 약간 까져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거리에서 복귀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뭐라고 그래. 이만한 스윙을 실컷 해놓고 끌고 내려오래. 여기서 지금 돌려도 시간이 없는 판에. 끌고 내려오래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쉉크 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미스샷은. 손목에 불필요한 움직임. 하지만 손목의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판도라를 열어서. 코킹과 힌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코킹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연관된 주제로 지속적으로 레슨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다면. 돌려도 보시고. 또 앞으로 나올 주제. 그 레슨에 대해서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요즘은 공유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되는 건. 광고 끝까지 보기 운동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자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